예로부터 외국 투자기업의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았던 베트남.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베트남의 국가 수출액 중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비중이 35%라고 하니 말 다했을 정도입니다. 처음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베트남은 두 팔 들고 환영하며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인지 베트남은 배은망덕하게도 먹고 살만해지자 한국 기업의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려버린 한국 기업들은 하나 둘씩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이 아직 노다지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현대는 남아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현대가 격분을 하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인도네시아는 우리도 베트남처럼 GDP 고성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은 박주처럼 또 태도를 바꿔 현대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현대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전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통쾌한 참교육에 우리가 다 고맙다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현대가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 그리고 현대가 왜 세계의 응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현재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 인터넷상의 국가 안보 및 관련 기관 단체의 개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시행령 26조 3항입니다. 베트남인의 데이터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해당 정보를 베트남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 내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허물며 나아감에도 시대를 역행하는 베트남은 정보 울타리를 치겠다는 소리입니다. 의무범위도 광범위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분증번호 등 기초 신상정보는 물론 인터넷 기록, 친구 및 관련 그룹 정보까지 포함되는데요. 말이 의무범위지 사실상 신상터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현지 판매망을 가진 모든 한국 기업이 사이버보안법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베트남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필요한 모든 기업에 해당 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공안부에 서면 승인받도록 명시시켰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규정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시가 도래하여 수많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의 5%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의 5%라고 해도 펄쩍 뛸 노릇인데 매출액의 5%를 내라고 하니 한국 기업들은 열이 끝까지 뻗쳤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베트남이 굳이 악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빈페스트의 선전을 위한 정부의 작업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항상 자국 기업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트남의 재벌이라고 하는 빈그룹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영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소리 떵떵 치며 시작한 스마트폰 사업인 빈스마트는 결국 2021년 5월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자동차 사업 빈페스트에 사활을 걸며 신차들을 내놓았지만 역시나 현대차의 아성을 이기지 못했죠. 2022년 빈페스트가 내연기관 차량 생산시설을 2023년 말까지 모두 폐쇄하고 전기차 생산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빈그룹은 전기차 사업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으며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빈곤한 빈페스트에게 전기차 시장의 벽은 높습니다. 빈그룹은 처음 한국 기업 따라잡겠다 현대를 따라잡겠다는 포부와 달리 자동차 사업이 만만치 않음을 몸소 느꼈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베트남은 독일에서 부품을 수입해와야 했기에 있는 부품으로 조립하는 수준의 차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은 빈페스트가 고전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독일 수입품으로 만든 차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차와 독일차 사이에 위치한 가격으로 프리미엄 라인에 해당하는 모델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현재 1인당 gdp가 2600달러에 불구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프리미엄 라인을 소비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인기 브랜드를 이기고 자리를 차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 빈페스트는 큰소리친 것과 달리 대차게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빈그룹과 정부가 함께 손잡아 정부의 주도화에 벌어지는 사이버 보호법을 이용해 기술을 빼오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한 거 아니냐는 수칙이 난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은 2019년도에도 BMW와 현대자동차의 해킹 공격을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빈페스트는 이런 의심을 더 증폭시킬 만한 일을 벌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핵심 기술 인력들을 빼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언론들은 빈그룹에서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부장급 이상의 국내 배터리 기술직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국내보다 좋은 대우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중국에서 제시하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말했을 거라 예측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의 경우는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빈페스트에 이런 전략이 먹혀든 건지 전 삼성전자 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자율주행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었던 배웅상이 빈페스트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CTO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그와 달리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인력들은 현재 빈페스트가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조용히 이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빈페스트가 서울에 자회사를 만든 것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은 베트남 첫 국산차가 한국에도 진출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예상과 달리 막상 법인 설립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한국에도 이렇다 할 진출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빈페스트는 이 자회사를 다르게 써먹었습니다. 과거 한국GM 임원진 일부와 실무팀 상당수를 법인을 통해 단체로 이적시킨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 빈페스트에서 매수한 한국 인재들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적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현대 자동차가 갖고 있는 셀 제작 능력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크게 셀, 모듈, 팩 등으로 구분됩니다. 셀은 배터리의 최소 단위로 차량 내 제한된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비해 훨씬 수명이 길고 주행 중에 전달되는 충격을 견뎌내는 것은 물론 저온과 고온에서도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빈페스트는 남의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이기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리만무하다는 것인데요. 빈페스트는 현지에서는 정부와 손을 잡아 공안의 감시를 통해 해외에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을 빼오려는 전략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 자동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현대 자동차는 곧바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비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인력관리와 함께 현대는 자신들을 호구 취급하는 베트남에게 본대를 보여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복수전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우선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곧 멈추고 인도네시아에서 과생산된 물량을 베트남 시장에 공급하려는 계획에 착수한 후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준공식을 치렀는데요. 총면적은 77만 7천 제곱미터이며 향후 2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현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 한국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25만 대를 생산해낸다고 해도 재고 차량이 과하게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된 차량을 꼭 인도네시아에서 팔려는 법은 없죠. 한국 차가 장악하고 있는 베트남에 팔면 현대로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베트남에게 통쾌한 복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듣자 베트남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베트남에서 2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하며 계속 입지를 확대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자만하여 사이버 보안법을 개정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버림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땅을 지며 후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GDP에 준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손절하기 시작하면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은 자기 께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라면서 사이다라며 현대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에게 한 방 먹은 베트남의 꼴이 아주 볼만하다고 고소했습니다. 부의 청경, 위기를 맞아 잘못듬을 바로잡고 바로세운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현대를 비롯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모두가 똑똑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국을 위협하려는 세력들을 참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